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지풍수 입니다 자 9월달을 맞이해서 돼지띠들의 9월달 은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띠 이신 분들은 9월달 잘 보내시구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달은 신유월 입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력한 기운 이구요 그리고 돼지띠는 사실 사주로 볼 때 오행의 해수 수의 기운 인데 좀 아쉽지만 좀 9월달은 그다지 이렇게 돼지띠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살인데 제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날짜를 할 때 음력으로 따지는데 주로 절기를 위주로 해서 따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편리상 양력의 날짜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9월달 양력 9월은 신유월이고 어 기간은 양력 9월 8일이 백로 입니다 그래서 백로부터 10월 8일이 할로인데 할로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9월 1일 부터에서 30일 까지 가 아니구요 양력 9월 8일 부터 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 인데 이 기간에 추석이 있고 또 10월 추 이렇게 보면 달력을 보니까 굉장히 연휴가 많아요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굉장히 이동과 변동 또 여행 또 추석 때 집에 이제 귀양이죠 뭐 귀성 귀양 이런 것들이 많은 날인데 이동이 많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돼지띠 여러분들 특별히 좀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띠는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긴 정의 년생 정의 년생은 1947 년생이 되겠네요 정의생 어 정의생도 있고 의뢰생도 있고 뭐 개생도 있고 그러죠 뭐 의뢰생은 좀 젊습니다 95년도 고 개생은 뭐 83 년 도니까 연도로 따지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40대가 좀 있고 5 60 70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정의생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유의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돼지띠 자체는 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6월달 금과 기운적으로 공합적으로는 상생의 기운인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재살이라고 해서 재살은 어떤 수 관제 구설 시비 송사 아니면 뭐 재난 이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돼지띠가 제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문서나 계약 관련 또 승진 이전 거래 이런 자체는 뭐 좋은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유금 금과의 관계는 상생의 기운이고 또 생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문서 계약 승진 뭐 이런거 다 좋지만 이전 거래 근데 사실 이 문기가 안 좋을 때 그런 계약을 할 때 꼼꼼히 살피고 확실하게 계약 관계를 따져 봐야 되는데 가끔씩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잘못해서 그 토시 하나 문구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관계 이런거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구설 시비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9월에 뭐 이런 일이 있다 뭐 근로 계약이 됐던 아니면 부동산 계약이 됐던 아니면 상품 물품 계약이 됐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서 관련 이런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서 쟁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 가깝고 친한 사람한테 오히려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게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괜히 또 한 달 내내 스트레스 받고 또 부부 사이 라든지 아니면 친구 사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 이런 쪽에서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돼지띠가 뱀띠가 있는 분하고 그럴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혹시 가족이나 친구 아시는 분 서너 배 뭐 직장 상사 동료 일단 뱀띠하고 그런 관계가 이번 달에 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심혈관계 질환이 안 좋은 분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,60대 많잖아요 그러면 평소 심혈관계가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차갑고 냉한 음식 이번 달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소 심혈관 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게 있는데 차갑고 냉한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그게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 그게 심장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 또 투자 거래 매매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이익을 과도하게 바라거나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사소한 이익에 만족해야 된다 특히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아니면 누가 집을 보러 왔는데 팔고 싶은데 조금 욕심을 부려서 더 부를까 이거보다는 대략 어느 정도 서로 계약관계 거래관계 어느 정도 맞으면 그냥 매매 매도 하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세 정리한 자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분주하고 바쁘지만 혹시 뭐 운전 왜냐면 이 재살이라는 것은 어떤 나쁜 기운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뭐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주의할 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석 연휴가 있고요 또 휴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휴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이동을 하다보면 운전 이런 부분에서 접촉사고 라든지 이로 인해서 구설시비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원 투자나 매매 거래 이런 부분에서 커다란 이익을 보기 보다는 좀 방망이 좀 짧게 갖고 가면서 기존에 이익이 났다 하면 이익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 심장 간장질환 뭐 차갑고 냉한 음식 이런 건강적인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좀 9월에는 좀 잘 해라 그리고 또 더웠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기운 자체가 지금 좀 약간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좀 이제 9월 말 10월 가면 좀 쌀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행운의 방향은 집이나 자기가 거처하는 아니면 직장에서 북동쪽이나 동쪽 방향이 좋아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뭐 약속을 잡든지 아니면 복권을 사러 간다 했을 때 그쪽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숫자는 1, 4, 5, 16, 19, 21, 23, 31, 38, 43번에서 뭐 날짜를 잡을 때 시간을 잡을 때 아니면 뭐 복권을 살 때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꿀 때 이런 때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숫자가 1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뭐 이걸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그래도 여기서 숫자를 좀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가 좋아하는 숫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숫자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